산토키에서 C를 한 마디 끌고 G7을 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노래에서는 산토키 한 마디 이렇게 두 번을 긁으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첫 마디에서 두 박자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요. 천천히 한번 가보면 산토키 동이야 어디를 가느냐 왕총 왕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. 한 번 더 가볼까요? 1절과 2절까지 연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역시 노래는 하지 마시고 다음 코드가 뭔지를 미리 보시고 손이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산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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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